So, JS를 시작할 건데 JS를 하면서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는 변수 Variable이라는 게 있어 Variable은 이렇게 합시다 Variable A라는 게 있어 A에다가 내가 형 제 이름을 넣고 Variable B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변수는 또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어 그래서 A 플러스 B는 B는 바 C는 A 플러스 B야 그러면은 이거를 혁, 여기는 최가 들어있죠 그래서 합쳐져서 C에 들어가 내가 C를 프린트하면은 보통 프린트하는 함수는 콘솔.log인데 콘솔.log C 찍어버리면은 혁, 최가 찍혀 근데 이거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우고 B 플러스 A 이렇게 하면은 최혁이 바뀌겠죠. 이런 거야. 근데 또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 말인 즉 내가 이거 쓴 다음에 A는 뭐 수제 이렇게 바꿨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썼어 바 A는 혁, 바 B는 최, A는 수제라고 했어 그럼 얘가 덮어씌워 그럼 혁, A라는 거에는 혁이 들어있었는데 수제를 덮어 썼어 그럼 혁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콘솔.log C는 최수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변수는 막 바꿀 수 있다 변수는 담고 바꿀 수 있다 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고 그리고 반복문 반복문 어떻게 쓰냐면 보통 포루프를 많이 쓰는데 포루프는 포 I 는 영 땡땡 뭐 I 가 뭐 10보다 작으면 끝남 10보다 작을 때만 돌아감 그리고 I는 일식 증가함 대충 이렇게 쓴다 그렇죠 그래서 콘솔.log 는 그래서 I를 출력하게 하면 I는 0 1 2 2 3 4 5 6 7 8 9 에서 10을 하려고 하니까 어 10이 10보다 크면 끝난다 그랬는데 아 10보다 작을 때만 돈다 그랬는데 하니까 끝난 거야 끝난 거야 1 2 3 4 9가 찍힙니다 이거를 원래는 하려면 콘솔.log 똑같이 하려면 콘솔.log 로그를 10번 쳐야 되는 걸 0부터 9까지 0 1 2 3 이거 치기 싫으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포루프라고 반복을 대신 해주는 걸 만든 거야 그래서 그래서 변수에다가 변수 아까 I라는 애한테 0부터 9까지 점점점 9까지 계속 바꿔주면서 콘솔.log를 찍게 한 거지 콘솔.log라고도 이해하지 말고 그냥 로그를 찍게 한 거예요 로그가 로그함수가 아니야 그냥 기록이라는 말이고 아 씨 이거 이거 오해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출력하라고 한 거야 프린트 프린트 용지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계속 나는 그 콘솔.log라는 거는 I만을 쳐다봤는데 이게 I가 아홉 번 바뀌는 동안 계속 실행을 하게 했으니까 포루프를 통해서 얘를 반복을 시켰으니까 얘가 아홉 번 찍히면서 이걸 아홉 번 하면서 0부터 9까지 뭐지 찍힌다 이게 반복문 If 는 뭐냐 근데 0부터 9까지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나는 어 뭐 왜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짝수만 하고 싶다 짝수만 하고 싶다 홀수만 하고 싶다 할 수 있죠 짝수 홀수 를 구하는 방법 뭐 에 대한건 구구찾음 나와 구구찾음 나오지 구구찾음은 뭐 애들어서 I를 나누기 2를 했는데 근데 뭐 이게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뭐 홀수고 뭐 있겠지 아무튼 이런 로직을 If문에다가 넣어서 포 루프 안에다가 포 대충 이렇게 뭔가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원래는 콘솔 로고를 찍었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If문을 써가지고 짝수 짝수? 맞아? 하면은 짝수일 때만 얘가 실행되게끔 해서 짝수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한 짝수까지 로직 짜기 힘들면 0부터 9까지 하라곤 했는데 어 나는 사실은 실행은 아홉 번 하지만 나는 4보다 I가 큰 거를 아 이렇게 잘 안 써 I가 뭐에 들어서 I가 4보다 작은 거만 출력 출력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뭐 If I가 5보다 크면은 로그에다가 콘솔점 로그에다가 I에다 곱하기 4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을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뭐뭐일 때 이거 해라 만약에 뭐뭐일 때 이거 해라 라는 걸 정의해서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변수 반복문 그리고 If 이거 알면은 코딩 끝난다 라고 말한 거야 사실 모든 프로그램이 이걸 기반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친구가 잘 따라왔어 근데 이제 또 어디서 막혔냐 자료 구조 배열이라는 게 있고 이걸 어레이라고 하고 이거를 오브젝트 사실 오브젝트라는 자료 구조는 없고 맵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에서 막혀더라고 오케이 이거를 대충 설명을 하자면 어레이는 쉽지 이렇게 약통이 있다고 할게 약통이 있는데 요거는 월요일 요거 화요일 요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약통이 있어 약통에다가 이날은 뭐 감기약 이날은 감기약 이날은 감기약 이날은 감기약 이날은 뭐 영양제 이날은 영양제 이날은 감기약 이날은 감기약 이날은 감기약 약통에다 담아놨다고 칩시다 배열은 배열은 루프를 돌릴때 꺼내서 쓰기 아주 편한 구조에요 아까 4에다가 i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0부터 9까지 출력을 했죠 이거를 여기 조건에다가 배열 이름을 그럼 a라고 할게 a의 랭스가 랭스보다 뭐 작다 라고 하고 돌리면 0 1 2 3 4 5 6 a의 랭스는 7이거든요 7 보다 작을때까지 루프 돌림 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i에 아 a에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콘솔 로그 이렇게 찍으면 하나씩 튀어나와 감감감 영양제 영영감감 아까 여기 i가 0 1 2 3 9까지 찍힌 것처럼 0 1 2 3 4 6까지 찍혀 그래서 a에 0은 감이라고 나오고 a에 얘도 감이라고 나오고 근데 a에 3은 내가 영양제를 넣었으니까 0이라고 나오고 이런식으로 구조가 되어있단 말이야 이 배열에다가 담아서 예쁘게 꺼내 쓰면 좋다